보살은 할 일이 많아요. 인류 모두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기 때문에 날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아무리 해도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영원한 몸을 바라는 겁니다. 영원히 이 우주를 위해서 나는 보살도를 해야 되니까. 영원한 세계, 정토를 꿈꾸는 겁니다. 왜? 영원히 중생을 구제해서 영원히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려면 진리의 세계가 받쳐줘야죠. 영원히. 자 그래서 정톤이 영원한 몸이니 왜 몸에 집착해요? 왜 영토에 집착해요? 왜 몸에 집착해요? 소승수행자들, 열반에 들어가서 이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사라져버리겠다는 이 우주에 다시는 안 나오겠다는 소승수행자들한테는 정톤이 몸이니가 부질없어 보이죠. 이 현상계가 그대로 참나 작용인 줄 아는 대승수행자들한테는요. 보살들한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영원한 내 영적인 이 혼과 백과 이 혼백이 머물 정토가 영원한 땅인 정토가 중요합니다. 왜? 중생을 다 정토로 인도해야 되니까요. 열반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정토로 인도해야 되고 영원히 육바람이를 구현하려다 보니까 영원한 몸, 영생을 강조하는 거예요. 대승성자들은 다 영생을 강조합니다. 왜? 우리 양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양심을 이 현상계에서 구현하시려면 영원한 몸과 영원한 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니 정토니 영원한 영생의 몸이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비심 때문에 나온 말이에요.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그거 자꾸 왜 육체와 공간에 집착해? 열반에 들어가고 끝내야지. 거기가 더 고수같죠. 미안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석가모니 자꾸 비판한다고 저 싫어하는 분들 많은데 죄송해요. 또 한 번 또 할게요. 유대교가 구약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신약이죠. 초기불교 소승불교의 가르침이 구약이고 대승불교가 신약입니다. 전 저한테는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감히 구약 많이 보지 마시라고 신약 보시라고. 예수님이 한 번 털어놓은 게 신약이라고. 대승부처 보살들이 한 번 털어놓은 게 대승경전입니다. 소승경전 많이 보시면 사실 여러분 열반을 지향해야 되는데 그때 석가모니도 방편으로 하신 얘기예요. 석가모니가 몰라서 하신 얘기가 아니라 방편으로 하신 얘기에 계속 집착해버리면 석가모니도 사실은 같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500년 뒤에 인도 도인들이 하도 소시오패스들이 많아가지고 열반만 원하니까 열반에 들어가게 해줄게라는 방편을 쓰면서 소시오패스 잡으려고 자비를 엄청 강조해서 인도 도인들의 자비 사상을 집어넣으니까 500년 그게 필요가 돼서 토양이 바뀌니까 대승불교가 나온 거예요. 그제서야 인도에서 대승불교가 바로 못 나오고 그래서 이게 구약이고 이게 신약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정도라는 말씀 제가 감히 드리는데 저거 윤홍식 지옥 가려고 저런 소리 한단 말까지 들었는데 지옥 가도 제가 가니까 제가 다 감당할 거니까 걱정 마시고 여러분들은 게임을 즐기세요. 혹시 소승 때문에 휘둘리실까 봐 신경도 쓰지 마세요. 그거는 인도가 하도 지금도 그렇지만 소시오패스 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만 하는 그래서 아라한들은 자비 충만한 소승성자들이었습니다. 자비라도 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500년 되니까 아예 본격적인 자비심을 가졌다면 열반에 들 게 아니라 영원히 우주의 중생과 함께 머물면서 구제하자라고 하는 대승사상이 그때 그제서야 나온 거예요. 그런데 다른 4대 성인들은 바로 다 그 얘기를 했다고요. 예수님은 그냥 한 마리 양이라도 구해야 된다.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하겠다. 다 천국 얘기를 하면 소코라테스도 천국 얘기하고 천국 얘기하면서 공자님은 천국 얘기는 안 했지만 이 지상에서 도가 펴져야 그게 진짜다. 천국 얘기하고 천국이ately 아예 느낌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闇 Jahren이 놀랐습니다.